사탄은 바울이 로마에 못 오게 하려고 로마를 저주로 만들려고 열마울을 인도하려고 풍랑으로 막고 배배물리게 하고 파손되게 할 수 없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에 로마는 복음으로 가득 찼고 로마의 많은 시민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로마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독일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럽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탄은 모든 방법을 써서 십자가에 죽어 뭘 부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것과 맞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복음에 연결되십시오 무엇을 위해 삽니까 복음을 위해 삽니까 복음을 위해 삽니까 하지만 기술들의 정신 tiny forum을 위해 삽니까 지Diren